뜨거운 IT 트렌드를 늦게나마 알아보는 시간, 한발 늦은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허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최근 이 기계처럼 많이 활용되는 기기는 없을 겁니다. 오늘 드론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드론이요? 드론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촬영은 물론 택배 업무까지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명수색, 구조, 교통정보수지, 병충해방제, 시설물관리, 여기에서 최근에는 드론 레이싱이나 드론 축구와 같은 신개념 스포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최근에는 멋진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취미용으로, 취미로 드론을 조정하는 분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신혼여행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그렇게 드론을 많이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결혼을 안 해서 드론이 없던 거였어요. 그럴 겁니다. 미리 드론 작동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최근에 드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매장들이 등장할 만큼 인기가 많아 늘어났는데요. 저도 그래서 늦기 전에 드론에 입문해볼까 해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드론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일반 취미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자그마한 드론부터 전문가용까지 종류가 다양했는데요. 이 매장의 경우 드론을 고르면 실제로 조정하기 전에 요즘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조정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게 조정법을 모르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론을 고르면 우선은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직원들이 시범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제가 이날 매장을 방문했을 때 수많은 드론들 중에서 제 눈에 딱 들어온 기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저뿐이 아니라 매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드론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DJI의 스파크라는 제품입니다. 저 제품이 허기자 눈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이 제품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좀 작고 좀 예쁘장해요. 그렇지만 제 눈에 들어온 이유는 가격이었습니다. 이제 매장에서 가장 저렴했고요. 기체가 약 60만 원 정도고 조정기까지 포함하면은 한 80만 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들어오는 기체나 일단 카메라 성능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건 뭐 비교적 저렴하다고 볼 수는 있죠. 그리고 크기도 가장 작았습니다. 이게 무게가 배터리까지 장착하면 한 300g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일반 스마트폰에 저희가 보조 배터리를 달았을 때 무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파크가 인기 있는 이유는 가격이나 크기도 있겠지만 다른 데 있었거든요. 한번 저기 직원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파크 조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조정기를 연결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핸드폰을 통해서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드론이 볼 수 없는 손으로 인식하면서 동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드론이 손 동작을 인식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손을 대면 드론이 알아서 움직이는 제도래요. 그 방식인데요. 아까 신혼여행을 앞두고 많이 산다는 드론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손바닥을 인지하는 또한 제스처로 조정할 수 있는 기체는 상당히 드문데요. 보시면 저렇게 손을 드는 방향에 따라 기체가 떠 있다가도 이제 또 보시면 처음에 착륙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지금 딱 손이 가는 방향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셀카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조정기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게 초보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손동작으로 작동을 한다면 쉽게 누구나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정기로 조정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착된 카메라도 방금 화면을 좀 보셨겠지만 풀 HD급 영상으로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배터리가 좀 문제였는데 한 10분 정도 비행을 하면 이걸 바꿔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스파크뿐 아니라 다른 드론들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짧은 배터리 수명이 단점으로 좀 지적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큰 드론이면 조금은 배터리가 오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조정하기는 좀 더 어렵겠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나 다른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스파크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 그렇다 치고 작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일반적으로 큰 드론이 더 날리기가 쉽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공간이 큰만큼 안정적인 비행을 도울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사람 심리가 왠지 더 크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드론을 고를 때 이런 크기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어떤 것들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크기나 그리고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서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드론을 구매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되는 점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카메라의 성능인데요. 그 화질이 내가 만족스러운 화질인지 나는 그렇게 고화질이 아니어도 휴대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고 싶을 때는 조금 더 작은 기체로 가는 거고요. 드론을 고를 때 카메라 성능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외죠. 이게 어느 물건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이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스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문용으로 생각하는 유저들이 많은데요. 작은 사이트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들도 실내에서 영상을 촬영하거나 할 때는 다른 큰 드론보다 이 작은 드론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드론을 취미로 날리는 분들은 대부분 영상 촬영이 목적인 만큼 자신이 어떤 영상을 찍고자 하는 걸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찍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얼마나 먼 거리에서 전송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고요. 또 GPS 기능이 좋아야 드론의 위치를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능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냐 이런 걸 고려하고 구매하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매하기 전에 본인의 사용 목적에 맞게 다양한 사항들을 점검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개해 주신 스파크가 다녀오신 매장에서 가장 저렴했다고 하셨는데 60만 원이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 금액이 그렇게 저렴하다고 느껴지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처음 입문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게 너무 드론 치고는 싸다고는 하지만 저렴하다고 하지만 쉽게 그냥 구매를 결제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드론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다면 시중에 한 10만 원 이하의 초소형 드론들도 꽤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정말 작네요. 네, 정말 작고 깜찍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범블비 캠프로라는 제품인데요. 7만 원 이하로 구매를 할 수 있고 조종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카메라도 달려 있어서 간단한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도 가능하고요.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단순히 비행만 보고 싶다면 촬영 말고 비행을 하고 싶다면 이보다 더 저렴한 드론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딱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요. 이 스파크 제품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뭐 가격 차이도 있고 용도가 다른 만큼 절대적인 비교는 힘듭니다. 하지만 뭐 일단 GPS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카메라 화제도 비교가 안 될 정도 차이가 크기는 합니다. 스파크의 경우 조종기로 수 키로 상품까지 날아갈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수 미터밖에 못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 지금 보시면 제가 스마트폰을 연동을 해서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에 이런 기능이 들어간 거는 놀랍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는 5분이 조금 안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드론들도 배터리가 오래 안 가는 만큼 크게 불만을 가진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이 기기나 초소형 드론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좀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은 뭘까요? 이게 야외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체가 클수록 조종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걸 처음엔 저도 체감을 못했는데 이걸 조종해보고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조작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괜히 저렴한 게 아니네요.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드론 조종이 어떤 건지 배우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입문자용 조그마한 드론도 소개를 방금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취미용으로 아니면 재미용으로 사려고 해도 이게 뭐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범법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해서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 드론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만큼 비행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절차가 분명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으로 사용하려면 촬영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드론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자격증도 필요하고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은 그런 규제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간단하게 취미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취미로 사용할 때도 그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다행인 건 취미생활을 하기에는 간단한 안전수칙 몇 개만 지켜주면 취미생활로는 드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취미용 드론 역시 안전관리 대상이라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12kg 이하의 드론은 따로 장치를 신고하거나 등록할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비행금지구역 그러니까 관제권이나 군부대 주변 아니면 사람이 밀칫된 지역 이런 부분은 비행금지구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곳에서 비행을 하려면 취미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150m 이상의 고도를 날릴 경우에도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 밖에도 드론은 항상 조정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은 야간 비행은 그 어떠한 드론도 허가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키기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선 비행금지구역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150m 이상 날아가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드론은 스마트폰이나 조정기를 통해서 몇 미터 높이에서 날고 있다 이런 것이 화면에다 나옵니다. 그 기능이 만약에 없다면 150m 이상을 못 간 것일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어기다 보면 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좀 지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규제들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좀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드론 비행금지구역이기도 하고요. 야간 비행도 언제부터 야간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규제가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비행허가의 경우 몇 군데를 예전에는 막 들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원스탑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 같이 발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비난하기보다는 우선인 드론이 출현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간단한 안전수칙 같은 것만큼은 지켜줘야 즐겁고 안전한 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입문용 드론에서 안전수칙까지 드론 구입을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허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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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